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AI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주실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루닛이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의료 AI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 선정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닥 라이징 스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2009년부터 매년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또는 그런 이미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을 라이징 스타로 선정을 합니다. 2009년부터니까 벌써 15년인가요? 연륜이 있는 제도죠. 올해는 8월 말에 지난달 말에 39개사를 선정했는데 루닛이라는 회사가 2009년에 처음 이 제도가 시상이 시작된 다음에 처음으로 라이징 스타에 뽑혔어요. 그만큼 지난 15년 동안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의료 AI 기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던 어떤 상징적인 사건,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요즘 AI, AI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뭔가 몸소 체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처음 선정됐다라고 하는 이 루닛이라는 곳은 어떤 회사인가요? 루닛은 쉽게 말씀드리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암 판독을 할 때 도와주는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암 진단을 하려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서 보잖아요. 그 영상 촬영한 걸 그냥 사람 의사가 보는 거 이외에 AI 활용한 데이터가 축적된 솔루션으로 암인 것 같다 싶게 말하면 암의 가능성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보조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기업이고요. 2022년도 재작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은 일단 폐암, 유방암, 위암 등이 주요한 어떤 판독을 보조해 주는 암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루닛이. 하나는 검사할 때 찍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영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상을 AI로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영상을 판독하는 지원 솔루션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암을 의심이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에서 떼 낸 암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세포를 병리과라는 곳에서 딱딱하게 붙여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게 진짜 암세포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끔 판단하게끔 만들어서 병리과 의사라는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암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그 세포를 직접 보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다면 그걸 병리검사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예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이런 데도 진출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검사 솔루션하고 암세포 병리검사 솔루션 이 두 가지를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아직은 이제 영업적자를 보는 상황이긴 한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아직은 적자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니콘으로 상장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는 내후년 2025년이면 흑자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2025년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이징스타에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코스닥에. 근데 그럼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이 되는 기업들은 따로 혜택 같은 거를 받는 게 있나요? 일단은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기업들이 내는 어떤 부과금이나 또는 상장 수수료 면제 그리고 이 IR 행세를 개최할 때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회사 같으면 대기업은 아니고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루니도 그렇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한국 거래소에서 라이징스타한테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 어떤 실무적인 혜택보다도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가능성을 보고군요. 그런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기업이라는 게 더 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신뢰성을 준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의료 ai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슈잖아요. 그렇게 해서 루닛도 이제 코스닥 라이징스타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런 루닛과 같은 의료 ai 기업이 또 저희가 주목해보거나 알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바이오산업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반도체 초기처럼 막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또 우리나라 ai를 많이 지원을 하고 의료 ai 기업 중에서 코스닥에 etf 상품으로 구성되는 회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겠죠.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회사들 중에 루닛 말고 뷰노, 랩지노믹스, 셀바스 ai,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etf에도 포함된 기업들도 있고 주목을 받는 회사입니다. 뷰노 같은 회사가 루닛하고 사실은 의료 ai 기업의 쌍두마차라고 할까요?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뷰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저 환자분이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또 역시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렙지노믹스라는 회사는 제가 조금 전에 병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리라는 게 환자들의 어떤 검체, 검사물, 세포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건데 어떤 분자 단위의 진단 검사를 하는 걸 ai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요. 셀바스 ai라는 회사는 이런 환자 진료나 검사와는 조금 다른데 병원을 경영할 때 병원을 운영할 때 이 의무 기록 있지 않습니까? 차트라고 그러는 그 전자 의무 기록을 ai를 활용해서 훨씬 손쉽고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처방을 하거나 어떤 처치를 하는 내역을 ai가 분류해서 자동적으로 기록을 해준대요. 사실 큰 병원에서는 이 의무 기록 관리가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거를 ai가 간단하게 해준다 그러면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보로노이라는 회사는 역시 신약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ai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는데 대체로 많이 언급되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방금 보로노이 신약 개발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문득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야기를 많이 다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일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랑 오늘의 주제인 의료 ai 기업. 이게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의료 ai라는 용어가 아주 엄격하게 무슨 의학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라든지 기업의 성격을 규정할 때 아주 엄격하게 규정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기업은 의료 ai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규정상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ai를 어떤 수술 로봇이나 수술 장비의 ai를 활용하거나 ai를 활용하는 메디칼 바이오는 다 ai 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제약 회사인데 ai를 활용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요. 의료 ai라 하면 대체로 직접적으로 의약품 사람이 먹거나 사람이 주사하거나 사람 몸을 직접적으로 가른다. 그런 게 침습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몸에 의료 장비 가르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식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를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는 약간 검사를 한다거나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쪽을 주로 의료 ai 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수천억 원 이상 늘고 프로젝트 성공률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분야는 ai라는 용어만을 딱히 써서 말하지는 않는 게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으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 개발에 ai가 핵심으로 들어가는 회사들. 조금 느낌을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시술하는 그런 의료 행위보다는 약간 보조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신약 개발 같은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다 보니까 약간 의료업 이런 것보다는 제조업이 가깝다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엔지니어링 어떤 공학 이런 쪽을 메디칼 이런 쪽에 접목하는 기술이나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을 의료 ai라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기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다 공학적인 거잖아요. 반면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건 약간 화학이나 생명학 이런 쪽하고 조금 가깝고 그런 쪽에 뉘앙스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오늘의 질문 중에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의료 ai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왜냐하면 이런 게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투자가들을 위한 내용이니 어떤지 궁금합니다. 역시 제가 이 주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개별 기업들의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이제 아니지만 대체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도 그렇고 아직은 영업적자를 보고 있거나 또는 분기별 또 반기별 이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긴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스타트업 수준인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이제 스타트업을 먼저 벗어나서 큰 투자를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유니콘으로 인정받아서 들어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가 밝다는 평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의료 ai 기업이라는 것도 오늘 이제 다뤄봤는데요. 옥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럼 가려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실적은 투자하거나 할 때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 안 할래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투자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도 냉정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 보편적으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의료 전문가들 말씀은 이런 의료 ai에 관련된 기업들 유니콘 스타트업들 분석할 때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임상이라는 게 이제 임상의사들 임상 의료기관 환자들 임상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지 개발 과정에서 임상 전문가들 의사나 약사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되는 전문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관련되는 임상 전문가들이 기술 개발에 계속 같이 어드바이스를 주고 참여하는지 공통적으로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의료라는 서비스에 채택이 되고 판매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그냥 아이디어만 좋은 상품은 아무리 개발해도 이제 현실에 적용되고 쉽지 않죠. 두 번째로는 제품이 출시되는 단계이거나 출시된 다음에 그 해당 서비스나 제품의 활용도 또는 사용한 결과가 권위 있는 국제적인 의학학술지 등의 논문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라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좋아요.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공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인정을 받으면 글로벌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권위 있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글로벌 진출은 쉽진 않겠죠.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는 게 다른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과 달리 의료 AI 기업들을 볼 때 생각해볼 만한 점이라고 전문가들 많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AI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지막에는 유니콘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고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